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시의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기열 은평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출생 관련 대책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대 그리고 올해는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0.59명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2.1명 정도 돼야 하는데 그보다 한참 낮다는 건데요. 저출생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출생 원인들은 거미줄처럼 되게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가치관이 변화다든가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고 있고 또 청년들을 중심으로 미래세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 않을까. 선지국이 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급속도로 떨어지는 데는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이 심화.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미래세대 불안을 느끼는 청년세대 중심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결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기. 두세 명 날려면 그냥 적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결혼 전에는 주거 문제 때문에 대출 걱정을 하고요. 또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려면 또 본인의 직업 커리어를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 세대들께서 자녀들 왜 안 낳는 걸 선택을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감히 자녀 선택 포기를 거의 강요받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녀 선택 포기를 강요받는 시대.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 일, 가정, 양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맞벌이 하시는 대개 부모님들께서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한겨울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삽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간호를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얼굴에 실핏줄이 터졌는데요. 그래도 아빠들은 조금 나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워킹맘인데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하원 문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회사에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를 쓰거나 휴관을 써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부모들이 느끼는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제 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를 직원들이 좀 활용해서 쓰기에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직문화가 사회 분위기가 유연하진 않죠. 네 그런 것 같고 이병도 의원께서는 사실 의원생활 하시다 보면 일반 직장인들과는 그래도 뭔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직업과 다르게 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회기를 빼고 이런 점이라고 하는 것도 장점인 건데 또 이제 뭐 주말이라든가 또 불규칙하게 저희가 또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 와이프랑 같이 뭔가 이제 분담을 좀 했을 경우라도 약속을 좀 못 지키는 것도 많고 저희가 이제 불규칙하게 일이 좀 발생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단점이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제 그 저도 이제 맞벌인데 맞벌이 부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같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때라든가 또 이제 방학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하거든요. 뭔가 일과 그 가정에 이제 양립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출생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제 우리 사회의 좀 근본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또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만 이 출생률이라는 문제도 좀 해결됐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정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뭔가 좀 단기적인 대책들 일단 하나의 어떤 지원이라고 물론 이것도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크게 이제 이 출생률을 높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제 좀 장기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너무 이제 단기적이고 하나의 지원에 대한 좀 정책들 이런 것들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양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병도 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청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만감이 교차할 정도로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 은평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아이를 낳고 양육까지 하라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인지 좀 공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과거 자료를 살펴보면요. 작년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일을 그만둘 때 가장 큰 사유로 엄마, 아빠들이 그만두는 게 양육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40%를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편적인 정책들만 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서울시의 출산률을 보면 이제 0.59명대 전국 꼴찌거든요. 때문에 시에서도 대책 마련에 좀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이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갖고 계신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라든가 지하체가 출생률 저하를 우리 사회 때의 주요한 문제 해결해야 될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은 것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3대 정책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3대 정책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정책들을 보면 배우자도 의무적으로 출산 육아를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 육아휴직들을 권고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시기. 저는 그냥 저학년까지는 어쨌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3대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양육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좀 가람직한 거고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직장에서 맞벌이고 아는데 직장에서 어쨌든 좀 일을 많이 하고 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들을 쉽게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로 가는 그런 정책들이 되게 좋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일 가정 양립을 통해서 뭔가 좀 저출생을 좀 낮추려는 그런 정책인 것 같고 또 올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25개 자치구가 진행하는 사업의 보조율이 올해부터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가고 아이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밀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금 분담 비율이 좀 달라졌는데 좀 자치구에서는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영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상 서울시가 더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하던 것들을 자치구로 지원을 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자치구보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어쨌든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서울시가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서울시가 더 많은 비율들을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상 자치구의 비율을 좀 높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이런 것들은 좀 더 서울시가 좀 더 지원을 해서 또 자치구에서 더 이런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맞는 만기 아닐까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재정상의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좀 이런 지원 저출생 정책들이 좀 더 지속적 지속될 수 지속적이고 더 확산될 수 있게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비율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들 아니면 예전처럼 유지하는 것들이 지금 시기에서 맞는 정책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 위스탑 관련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수익성 강화, 근로자 임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운영구조 개편안과 함께 출연금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두 분께서는 이 공적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양결 의원. 저는 앞으로도 공적 돌봄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적 돌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만 지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민원상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돈이 들더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든지 발레 학원에 보내겠다. 그게 우리 아이한테도 필요하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앞으로 공적 돌봄도 양적 서비스를 넘어서 질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영어 유치원이나 발레 학원과 같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유명무실한 공적 서비스를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질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질적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병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양결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한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 하나가 교육기관 중에서 예전에는 대부분 사립교육기관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선호가 높았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어쨌든 사립보다는 국공립에 대한 신뢰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적 돌봄 역할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회서비스의 목적 자체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돌봄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건데 어쨌든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효율성의 잣대로만 가지고 어쨌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사업의 가짓수를 줄인다는 명목 하에 어린이집을 폐헌시키는 건데 이건 사회서비스원의 어쨌든 방향과 좀 맞지 않는 거고 또 점점 공적 영역에서 돌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공적인 역할들이 좀 커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거는 효율성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공적인 책임들, 돌봄에서 공적인 역할들의 확대들 이런 좀 큰 방향에서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이제 은평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좀 주력하고 있죠. 아이맘 택시나 영유아 가정심리건강을 관리하는 아이맘 상담소를 지난해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정책들 은평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출산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푼돈 얼마를 쥐어준다고 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리서치를 보면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서울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맞거든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민 대다수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가 주거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는 데 두려움이 있다. 부담감이 크다. 이렇게 한 조사 결과도 있던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여러 손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중에서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보면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하기 힘들다.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초등 돌봄 관련해서는 공동 육아 나눔터뿐만이 아니라 키움센터를 비롯해서 한 10매 곳을 운영 중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아이를 맡길 때는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꼭 아이를 맡길 때가 필요한데 지금 이곳은 예약제고 또 운영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은 저희 저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실내 놀이터, 키즈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인천시에서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또 내놨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또 들기도 하는데 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연 지방의회, 또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일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출생률 저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 당장 눈앞에 어쨌든 이 문제가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곧 오랜 시간이지 않아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들 경쟁을 완화시키고 또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국가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을 때 당장 뭔가 효과가 나아지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다. 또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다. 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면 이것도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아이 키우는 분들의 어쨌든 정책 개혼도 들어서 실제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의원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인천시에서 1억 원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한 7천만 원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임산부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을 더해서 한 3천만 원 더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아갈 방향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를 얘기를 하면 저는 제 와이프가 저한테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육아나 가사 같은 것들을 제가 도와준다고 할 때 와이프가 저한테 혼을 냅니다. 도와준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다. 함께 같이 키워나고 함께 해가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지원이나 도와준다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와 정부가 아이를 같이 낳고 앞으로 함께 키워간다라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좀 가시적인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아이를 키우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아이를 키워주고 있다라는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 뭔가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양 정당에서도 저출생 관련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라든지 또 출생아 수에 따라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아예 원금 자체를 탕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세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형평성까지 함께 챙길 수 있을지 물론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그런 말씀은 어르신 세대에 많이 들어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대여섯 명은 기본으로 키웠다. 너무 너희들이 나약한 거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획일적인 지원은 저는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예시를 들면 국민연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국민연금 내봤자 어차피 30년 뒤에는 받지도 못할 연금을 지금 내가 왜 납부하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획일적인 지원을 형평성만 놓고 말한다고 하면 저는 국민연금도 당연히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획일적인 방향으로 형평성만 놓고 따질 부분은 아니고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맞춤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더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생 대책의 방향성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병도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러 정당이 이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정치권도 이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하는 이승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이 강화돼야지 불안감이라든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절치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도 봐도 그게 말함직한 방향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거시장, 주거시장의 하향 안정화,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요. 또 굉장히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 임금 차이가 좀 많잖아요. 이런 것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들도 해결될 때 그래야지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좀 완화되고 또 삶이 미래에 대한 안정도 되니까 이런 것도 같이 처방이 나와야지만 바람직한 방향이고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제기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사회의 여러 인프라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지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 입원시키는 게 서울에서도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지방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사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조금 실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무조건 애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라는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클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말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병도 의원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이 절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출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같이 수반될 때 자연스럽게 절출생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도 그렇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쟁이 좀 완화될 수 있고 또 경쟁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갈 때 절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절출생 문제가 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충격에 완화하는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 이미 이제 출생률이 굉장히 저하됐고 이 충격들이 곧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여파가 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도 하지만 그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고령화 사회 또 급속도로 출생이 떨어지는 사회에서도 많은 여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출생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한 고령화 문제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인구 절벽과 함께 맞이하게 될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런 대책들도 좀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저출생 문제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인구 소멸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좀 타파할 수 있는 뭔가 뾰족한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역할을 두 분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은 이병도 서울시의원 그리고 양기열 은평구 의원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